해오셨어요. 기본 베이스도 잘 넣으셨고 하셨는데 이제 꽃은 살짝 살짝 들어가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. 물을 뿌리는 이유는 얘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꽃 같은 경우는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약간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. 물론 이런 것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갈비법을 해서 물을 적게 쓰시면 되는데 이제 꽃은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좋거든요. 그러면 물을 살짝 뿌려서 약간 촉촉하도록 하고요. 이제 꽃은inizi 발라든 소대에 넣을 수 있게. 이렇게 wollen 그러면 이렇게 담아요.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써 현장은 이쁘게 담아요. 그런지 사이에 넣어주시고 요약해 주세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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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흰꽃도 다 결이 있어요 결이 있기때문에 이제 결 따라서 팔아프신대? 그냥 이렇게 팔 아프지 않으세요? 그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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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시죠 힘드시죠 어머니 허리 만져서 나중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못 느껴보던 성격이시죠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호랑스의 지인입니다 천천히 생각했죠 잠이 맞지 못하고 가슴이 어느 쪽에서 잠이 뜨는 것 같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무조건 집안의 모든 곳간에 흑해집을 수 있게 건축하게 지절부터 나뉘어져요 고마워요 심지어 여기 지금 오신 구경을 오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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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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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